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능경제강사 우영호입니다. 모든 전 수능 과목 중에 사회탐구 과목 중 가장 적은 학생이 선택하는 수능경제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이 시즌이 되면 사회탐구 과목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다양한 9개 선택 과목 중 경제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선택하는데 이런 것들의 장단점을 좀 설명해 주면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느라 생각하고 제가 수능경제, 사회탐구 경제의 오해와 진실 제목이 거창하지만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 확인시켜 드리려 합니다. 사회탐구 과목 중에 가장 적은 선택자 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전체 9과목 중에 9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1위 과목과 선택자 수가 20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만 명이 되지 아니하는 선택자가 선택하고 있는 과탐의 과투, 물투, 생투, 화투, 지투 같은 그런 성향이 있는 과목이다. 얘는 오해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은 선택자가 선택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할 때 걱정을 많이 하실 거고요. 올해 또 수능경제를 선택하려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조언으로 코멘트를 하자면 만약 6천 명 정도가 시험을 본다면 4%면 240명입니다.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240등 안에 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게 학교 내신처럼 100명, 100명도 안 되죠. 수능경제 선택자 수가 학교 내신에서도 그렇게 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애가 2, 3명만 있으면 내가 1등급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6천 명 정도이기 때문에 240등 안에 들으면 됩니다. 다만 다른 과목 훨씬 더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 과목보다는 전체 절대수가 적습니다. 상대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똑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택자 수가 적은 과목은 맞다. 이거 맞습니다. 두 번째 1등급 컷. 그러면 이 과목의 1등급 컷은 어떠한가라는 부분인데 올해 제가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바에 의하면 입시와 관련이 있는 많은 지인들을 통해 듣는 바에 의하면 경제를 선택하려는 친구들이 꽤 있다. 아마 이거와 관련이 있으리라 봅니다. 올해 24소는 1등급 컷이 44점입니다. 그러니까 50점이 1등급 컷인 과목이 항상 사회탐구에 다수 있는데 경제는 올해 44점이고 지난해도 2개까지 1등급이 나왔으니 아마 이러한 부분에서는 경제 선택자들에게는 좀 선택하기의 장점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1등급 컷이 어떻다? 다른 타 과목에 비해서 그동안 낮아왔다. 그동안 낮아왔다. 올해도 낮을 것인가? 가능성은 높지만 확언할 수는 없다. 1등급 컷이 44점으로 좀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질 부분인데 표준 점수는 만점을 받았을 때 높을 수 있겠죠. 왜 이게 1등급 컷이 낮은가? 이거 또 뒤에 부분에 다시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등급은 4%로 모든 과목이 다 동일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표준 점수라고 하는 부분, 특히 상위권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표점이 높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입시 최종적으로 대학을 결정짓는 부분이기도 하죠. 올해 24 수능의 경제는 73점이 50점 만점의 표점이었습니다. 65점이 만점이 나왔는데 65점을 맞는 과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점을 받고도 우리 44점 맞은 학생들보다 표점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단연간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자 수가 적으며 등급 컷은 일반적으로 낮고 표점은 높은 과목이 맞아요. 표점이 높은 과목이 맞아. 근데 그게 100% 올해도 그러냐는 건 제가 확언할 수가 없어요. 다만 좀 난이도가 높아서 만점의 표점이 높았다. 그래서 올해 9 감옥 사탐 중에서는 가장 높은 표점을 갖고 있고 만점 표점으로 봤을 때 거의 10여 점 차이 나는 감옥이 존재할 정도로 매우 높은 표점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서울대나 연고대 가려는 학생들이 이 감옥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제 감옥인데 선전이 아니라 사실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런 학생들이 조금 더 위에 부분에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화위권 학생들이 1등급을 받기 좀 어려울 수 있는 분포가 다 어느 정도로 만들어질 수 있는 즉 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감옥이다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어제도 전화를 받았는데 이과와 관련 있는 선생님들이 이과 학생들이 올해부터 문과시험을 볼 수 있는데 표점을 원하는 학생들이 경제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는데 그럴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저는 무척 많은 학생들이 경제를 선택할 거라 이과에서도 생각하지는 아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테니까 표점은 가장 높았다라는 거 다음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잘 몰랐었는데 이제 단연간 입시에 있다 보니 학생들이 자신들의 신조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제가 아는 타임은 시간이고 어떻게든 공격인데 시간 공격 이게 뭐냐면 30분간 20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사탄 모든 감옥이 다른 감옥에 비해서 시간에 압박을 받느냐 문제 풀면서 시간이 쫓기는가 시간이 부족한가 예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요 2018년도 수능으로부터 한 5년 6년이네요 그러면 6년간 보았을 때 계속 쫓겼습니다. 올해도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난이도가 높다고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수능 경제는 타임어택 시간의 압박이 시간의 쫓김이 시간의 부족이 분명히 존재하는 감옥이다. 타 감옥을 언급하지 않으라고 했지만 이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는 역사와 이 경제라고 하는 감옥은 자료 해석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 경제에서 당연히 시간이라고 하는 문제 푸는 시간은 당연히 이쪽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능력을 측정하는 형태로 시험이 출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능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시간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1년간의 또 하나의 공부를 해가면서 숙제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 감옥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왜 타임어택을 경험하는가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죠? 이런 게 나옵니다.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되는데 대소관계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문제 자료가 대부분 대소관계를 물어보는데 뭐가 더 큰지를 물어봅니다. 이거 못하는 산소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이 4학년인데 연산할 때 이거 하더라고. 그런데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처리해 나가기 때문에 여기 100, 100, 190 뭐가 더 크지? 이런 직관적인 산소를 되게 잘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래 값이 있는데 그 값에서 10%가 커졌어. 만약 100이었으면 110이 된 거죠. 10%가 빠졌어. 100이 아니라 이제 99가 되는데요. 그래서 커졌냐 작아졌냐 이런 것들을 연도별 GDP를 주거나 연도별로 물가를 준 다음에 물가가 올랐니 떨어졌니 GDP 경제규모 커졌니 작아졌니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3% 또 커졌다고 하죠. 그러면 연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지막 연도에는 원래 여기보다 3% 커졌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3%보다는 조금 적게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수보다 작아진 증가율 비대칭성에서 3%가 커졌기 때문에 3%보다는 작다. 이런 것들도 문제 곳곳에 존재합니다. 올해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자료 해석에 출제가 됐고요. 활용하는 거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똑같은 걸 왜 쓰셨습니까? 아니 똑같지 않네요. 숫자는 똑같이 3, 3,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있는데 순서를 다르게 해서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둘이 같냐고 또 물어봐요. 같거든요.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이 곱셈의 성질 같은 걸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대단한 수학을 원하진 않지만 빠른 산수, 자료 해석 능력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죠. 따라서 숫자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 산수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전혀 맞지 않냐는 과목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목의 사회탐부, 경제 과목의 중요한 부분이다. 개념의 양 개념의 양이 많은가 적은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적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엉덩이보다 머리로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무언가 암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 맞는 성향이 안 맞는 그런데 좀 이해하고 이런 걸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개념이 적은 과목을 좋아하는데 이 경제가 좀 그러합니다. 거의 전단원이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그래프 하나로 설명이 되어지는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개념의 양이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올해 겨울 강의가 지난해 9주 개념 완성이었는데 8주로 1주를 줄였습니다. 8주로 줄여도 되기 때문에 모든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개념을 다 전달하는 데야 8주 정도면 되고요. 그 부분이 개념의 양이 가장 적은 게 사실이다. 그럼 이해량은 어떤가 개념이 적으면 이해량이 되게 많아야죠. 이해량도 적어요. 사실은 실제 경제학을 나중에 대학교 가서 경제학과 가시면 이해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고 그것도 수리적이고 더 수학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그런데 우리 수능경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자료해석의 판단 능력이군요. 그런데 그 판단을 어느 거로 자료를 하냐면 수요공급 그래프를 갖고 계속 지키는 겁니다. 따라서 수요공급 그래프라고 하는 일관된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해량도 적어요. 개념도 적도 적고 이해량이 적은데 표점이 높아. 등급 확신하자.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문제를 복잡하게 출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념과 이해량이 적다. 그래서 공부하고 나도 늘 불안한 거야. 다른 과목은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 내공이 딱 쌓이면서 아, 내 이거 딱 알지 모르지 이게 되는데 배운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출제된 문제가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전형적인 패턴에 있지 아니하면 약간 새로운 자료, 새로운 문제를 해석하는 느낌이기에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의 양에 비해서 내 실력이 느는 것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형태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념도 적고 이해의 양도 적고 표점은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차피 개념 다 배웠어. 8주면 배운다고. 그리고 기출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을 분석해 나가는 데 끝났어. 근데 그리고 나도 모의고사가 어떤 모의고사를 보면 상당히 어렵고 이러니까 점수가 낮게 나오기도 하고 높게 나오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한다고요. 불안하지. 그래서 컨텐츠를 많이 원합니다. 특히 실전 모의고사 실모라고 하지. 실모를 상당히 원하는데 사실상 이 과목이 선택자 수가 적다 보니 사실이죠. 사회탐구의 다른 예를 들면 주류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회문화나 생윤선생님만큼 많지가 않아요. 메가스터디에도 수능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온리원 우영호고요. 그리고 제가 그 중 1위입니다. 1명 중 1위. 그러니까 학생들은 컨텐츠 양이 되게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를 보면 맞습니다. 컨텐츠 양이 부족하죠. 사회문화 선생님이 다섯 분이 메가스터디에 있다 하면 그 다섯 분이 대부분 실전 모의고사를 제공하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6회씩만 제공해도 30회 그리고 타 사이트까지 하면 50회가 넘어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경제는 그렇게 손흥이 많지 않으니까 절대 수는 많이 적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3년 전 4년 전 작년 재작년 점점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풀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가 또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보시면은 그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들과 중간에 퀄 모의고사라고 써있을 거예요. 눌러보십시오. 메가스터디가 가장 적은 학생이 선택하는 사회탐구 과목 중 경제를 퀄 모의고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확정은 아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총 14회? 이 정도가 만들어질 거고요. 물론 이게 다 온라인으로 팔리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학원으로 사용 또 러셀 사용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게 관연도 올해 포함해서 10회가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기출 상당히 많단 말이야. 타 사이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컨텐츠 양이 부족하다는 거를 느끼는 게 절대적으로는 다른 과목에 비해 적지만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한테 그렇게 적다고 저는 판단하여 하지 않냐 합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컨텐츠 양은 절대적으로는 적지만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많이 아주 없고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다. 실제 실물을 파는 회사들도 있고요. 경제의 그 과목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컨텐츠 양이 부족해서 1등급, 2등급을 못 받는 게 아니라 학습의 방향과 그리고 공부의 누수 기출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등급을 결정하고 있는 부분이 더 크지 컨텐츠 양 때문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또 다른 질문 많이 받습니다. 뭐 입시 설명회를 가도 저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그래 그럼 선생님이 중간에도 보여준 게 숫자를 보여주니까 수학을 매우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수학은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수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보니까 제가 수학 등급 수학 등급을 보면 한 30점만 마저도 한 6등급은 들어가고 그 밑에는 거의 찍는 거라는 거잖아. 지금 절반 정도가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해. 근데 지금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특히 우리 문과 쪽에서 수학을 잘해야 된다면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과목이 맞거든요. 근데 얘도 예니요?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계산할 게 상당히 많고요. 그 계산도 빠른 산소를 하는 사람이 유리하고요. 근데 아니요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수학은 수학인데 암기보다 이해가 그리고 수학 능력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이 수학이 고등학교 수학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4, 5, 6학년 연상과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어떤 농도? 소금물 농도 어렵지 않아 사실?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를 반대로 뛰었어. 뭐 이런 식의 문제 기억나시나요? 킬러 문제들이 이런 형태를 띄고 있어요. 산수로 풀리는데 그 산수가 어떤 자료가 있을 때 그 자료를 해석할 능력이 있긴 해야 돼.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수학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중학교 수학 능력이 필요하다 중학교 수학 능력이 필요하다 수학 자체가 아니라 이런 수리적 감각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부를 안 해왔어도 수리적 감각이 뛰어난 학생은 짧은 기간에 좋은 점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수학을 잘해도 수학을 잘해도 그 수리적 감각이 좀 떨어지고 그런 친구들이 빠른 계산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수학보다 시간이 더 쫓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30분의 20 문제를 자료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암기보다 이해를 좋아하는 학생이 선택하고 그러나 수학 능력이 필요한 학생이 수학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 선택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내신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이런데 수년, 단연 전에 올해 전에는 학교에서 그냥 경제 선택하면 쭉 가야 되는 학교들이 꽤 많았거든.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러면 어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도 불편해하고 힘들어해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 감옥 특성이 지리 감옥이 안 맞는 학생도 있고 역사 감옥이 안 맞는 친구도 있고 윤리 감옥이 안 맞는 친구도 있듯이 이런 수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싫은 학생들한테는 전혀 맞지 않은 감옥이다. 근데 이게 좋은 학생은 내용이 없고 기초를 통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감옥이기도 하다. 그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선택을 한다면 이 감옥은 더 이상 선택 감옥이 아니고 그 학생에게는 필수 감옥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수능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민 너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이 감옥 자체를 잘 모르면서 선택하려는 학생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선은 선택을 한다면 필수 감옥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전커리를 다 타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커리는 저의 전커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탐구 공부하는 방식이 개념을 다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개념을 갖고 기출을 문제를 푸는 겁니다. 개념과 기출 그래서 그 많은 기출들을 풀고 그 기출을 풀면서 갖고 있는 실력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많이 보면서 점수를 올려가고 테스트에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은 다 겪어야 하고요. 내가 사회탐구 과목이고 선택 과목이니까 그냥 만만히 봤다가는 수능쯤 돼서 구정수는 잘 나오는데 사회탐구 과목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아주 많다는 걸 압니다. 그 이유 당연한 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구정수는요. 12년을 해봤어요. 근데 보니 12년도 아니더라고 뭐 이 대치동 이런 데 보면은 4, 5대였을 때부터 영어 공부하고 수학 선행하고 뭐 국어도 문외력 테스트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독서시키고 그런데 사회탐구 과목은 제대로 공부하는 시기가 고3 때 이 겨울방학 때부터 1년입니다. 1년도 안 되죠. 11월, 11개월, 11개월 그 11개월을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 성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는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이 올해 한 해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편차가 있어요. 편차가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과목이 사회탐구 과목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고 경제를 선택한다면 수능경제의 이해 중심의 자료해석과 그 다음 시간에 쫓기지만은 그런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잘 맞는 학생이 선택을 한다면은 1년 동안 정말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시험을 보시면은 그 결과를 갖고 대학을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요청을 이것저것 지금 캐스트를 이제 새로운 한 수능이 시작되니까 요청을 하는데 사실 다른 과목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너무 사이드 과목이라서 이런 캐스트 찍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제가 오면서 봤는데 사회탐구 선택 가이드 영상 찍은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더 대단하신 분들이 더 많은 학생을 보유한 선생님들이 촬영해주면 좋은데 너무 소소 감옥이라 너무 소소 감옥이라 그렇긴 한데 분명한 거는 사회탐구도 1년간 열심히 하셔야지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생각보다 1등급받기 너무 어렵다. 4%입니다. 4% 100명 중에 4명이 1등급이 됩니다. 근데 1년만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했잖아. 그거는 예비고삼에게 해당하는 얘기. N수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수한 학생들은 그렇게 1년을 하고 다시 1년을 합니다. 절치부심을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제대로 하리라. 그 친구들은 1년을 하는 게 아니죠. 10년과 11년의 그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어도 1년과 2년의 차이는 매우 큰 겁니다. 근데 요즘 어떠해요? N수생들이 재수만이 아니라 3수, 4수 코로나 이후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고3 현역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수능에서 사회탐구 1등급 받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N수생도 힘드니까요. 우리 조교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조교를 하다가 반수를 하게 된 친구인데 명문대 다니는데 또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수를 했습니다. 명문대는 S대를 가고 싶은 것 같고요. 그런데 경제는 반점을 받았어요. 올해 경제 만점자가 제가 정확하게는 못 봤는데 한 25명 될 거예요. 근데 작년에 사회탐구 1등급이었거든요. 이거 짤리나? 사회탐구는 2등급이 나은 거로. 아, 올해는 공부를 안 했냐고? 아니요. 모의고사 계속 풀고. 열심히 했습니다. 사회탐구 1등급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입실에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경제 6천 명 중 이거 캐스트 보략성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연히 저 사람, 왜 이 찐따 같은 인간 강사가 다 있어? 뭐야? 왜 이렇게 뚱뚱해? 왜 이렇게 머리가 커? 그리고 들어온다고 애들이. 들어오면 이 뒷부분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회탐구 선택하고 1등급 받기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국어는 아, 올해 또 하는다. 책 읽기 능력이 바로 늘어나겠어? 하면서 내 목표는 2 아니면 3 이렇게 써놓고 수학은 이거는 지금 내가 4, 5니까 2 정도만 3, 5. 이런데 사회탐구는 다 1, 1 이렇게 써놓는다. 목표죠. 목표. 가능은 합니다. 근데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없느냐. 경제로 치면 우리 제자 만점 받았는데 작년과 올해 봤을 때 어떠냐. 올해가 훨씬 더 탄탄해졌어요. 분명히 그 안에도 내공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을 정부를 거두면서 또 제가 전달해드리려 합니다. 사회탐구 선택 가이드 경제에 관련해서 선택했으면 필수 과목 그리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무리 멘트를 좀 드릴게요. 캐스트를 많이 찍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정보를 제공해줘야 하는데 경제를 선택하는 애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오늘 또 나오면서 또 메시지를 받았는데 캐스트 요청을 좀 하시더라고요. 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경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학습법을 그냥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정말 이렇게 공부하면 조금 더 접근하기 공부하기 소홀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방향을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또다시 다음 주 월요일에 와서 한 번 더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 선택한 학생들은 경제 선택한 학생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또 가이드 영상을 촬영해 드리도록 할게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올해 또 수능 경제를 선택하고 저와 함께 같이 가게 될 친구들 우선 미리 반갑고요. 이 영상 보시고 자기가 이 수능 경제 사회탐구 과목 중 경제 과목을 선택한다면 저와 함께 열심히 잘 만들어가서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수능 경제 강사 우영호였습니다.